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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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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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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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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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들을 규합해서 뜻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선수들 역시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수 세르히오 아구에로 선수와 손흥민의 동료였던 데니로즈 선수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선수들이 자체 화상회의를 통해서 훈련을 거부하자라는 뜻을 모았다. 도원결의하듯이 결의를 했다. 이런 류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기는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도 빨리 팀 훈련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 일단 기초군사훈련 3주 훈련을 마치고요. 5월 8일에 끝내고 지금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출국은 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16일부터 팀도 훈련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출국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돌아가서 또 팀에 합류를 해서 몸도 만들고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가격리 얘기가 있던데 지금 아직까지는 영국 정부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2주간 시행한다는 그런 말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자가격리령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는 것도 손흥민 선수의 빠른 그걸 위해서 좋은 상황이겠죠. 오히려 빨리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기자도 그럼 갈 준비를 슬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게 일정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빨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거취에 관련된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이 소식을 다뤘는데 그 뒤에 더 구체적인 이강인 선수의 거취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자 한국 시간으로 오늘자 소식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명문인 올림피크 마르세우로 임대하는 그 임대 이적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성사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인식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나온 소식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프랑스에서는 마르세우뿐 아니라 보르도 등의 복수의 구단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독일 분데스리가 일부 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이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건 기자가 정리를 해 주시죠. 가장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터키에서 활약 중이었던 그 세브르 독타스라는 선수가 자기 아들을 살해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큰 많은 관심을 불러드렸고요. 또 그 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미드필더죠. 델레알리 선수가 집에서 강도를 당해서 상당히 놀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리그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좀 한 주간의 이슈가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았네요. 자 이런 시국에 저희는 이제 야심차게 내놓은 코너 랄롱도르 아카이브 이제 드디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축구팬들이 좋아하는 구단 얘기 마무리하려다가 이탈리아 리그만 빼먹었거든요. 우리나라 팬들이 좋아하는 이탈리아 리그 팀들 어떤 팀들이 있나요? 요즘에는 사실은 전반적인 관심은 좀 다른 리그들로 많이 돌아가 있지만 한국에서 좀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팀들 아무래도 명문 팀들이겠죠. 일단 밀라노를 연구로 하는 인때르 밀란과 에이시 밀란 이 두 팀이 지역 라이벌이고요. 그리고 유벤투스 또 남부에서 대표적인 명문이었고 전통적으로 좀 공격적인 색채가 있어서 한국에도 팬이 많은 as로마 이 정도가 이제 제일 인기 많은 내 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라치오 나폴리 이렇게 성인권을 많이 두드리는 팀들도 의외로 이제 축구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라치오랑 나폴리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었던 한국인 선수 하면 안정원 선수가 제일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안정원 선수 이후에 비교적 최근에 이승우 선수 정도 한국 선수와는 인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원 선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탈리아에서 한 시즌 반 있었어요. 첫 번째 반 시즌에 잘했고 그 뒤 한 시즌은 잘하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을 보이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그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한유럽컵이 열렸죠. 2002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앤정원 선수의 골든골로 한국 이탈리아를 탈락시키고 나서 이제 좀 갑작스럽게 당시 소속팀이었던 페루자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다 그때 좀 흥분하고 그랬던 게 아니고 그 구단주가 워낙 괴짜고 이상한 사람으로 유명했거든요. 지금 작고한 루치아노 가우치라는 분인데 그분은 그 독재자 카라피의 아들을 데려오고 여자 선수를 남자팀에 등록시키려고 시도하고 기행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셨던 분이라 우리의 이탈리아를 탈락시킨 너를 우리 팀에 둘 수 없다. 그래서 난정원 선수를 갑자기 쫓아내버렸죠. 그때 이제 페루자 당시의 동료로 2006 월드컵 이탈리아 우승 멤버로 유명한 마떼라치 그로소 이런 선수들과 함께 뛰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추억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구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 와서 랄롱돌 아카이브 이어가겠습니다. 현장의 소리, 레전드들의 이야기 스포츠스포츠에서 모두 다 만나보세요. 김정현의 스포츠스포츠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의 발롱돌 이건 김정용의 랄롱돌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국 축구사에 저장된 유럽 축구 이야기대를 꺼내보는 랄롱돌 아카이브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이 감독들 이야기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각자 생각하는 또 이제 축구사 최고의 명장 3명 그중에서도 이제 완벽한 줄세우기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호감을 가졌고 또 가장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명장을 3명씩 골라봤습니다. 네. 이건 뭐 실력이 아니라 그냥 주관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 명장입니다.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그 3명의 명장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그 네덜란드의 리누스 미엘스 감독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국적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자를 놓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조제무리뉴 감독을 거스 이딩크 감독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제무리뉴 감독을 한번 제 마음속에 명장 빅3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토트넘 프리미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있다가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룡 기자는요? 네. 리누스 미엘스 감독이 갔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아리고사키 그리고 스페인의 펩 과르디올라 이렇게 3명을 골라봤습니다. 두 분 다 미엘스 감독은 뽑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현대 축구의 창시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좀 굉장히 오랫동안 감독 생활을 하셨어요. 92년도까지 주로 아약스 네덜란드 대표팀 바르셀로나 흔히 토털풋볼에서 제일 토털풋볼을 많이 실현하고 많이 발전시켜온 세 팀을 오가면서 지도를 했고요. 1970년 전후에 그 유명한 네덜란드 토털풋볼 혹은 토털사커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서서히 개발되고 있을 때 그걸 집대성에서 전 세계에 소개하고 그걸 통해서 아예 세계 축구의 전술 자체 세계 축구의 경기력 자체를 통째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구를 더 재미있게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는 이 사람을 보통 척순에 꼽습니다. 대표팀과 프로팀을 오가면서 생활을 한 건데 성적은 어떻게 냈었나요? 네덜란드 리그 4회 우승, 그 다음에 컵 대 3회 우승 유로피언컵에서도 우승을 했고요. 또 라리가 넘어가서 바르셀로나를 한 번 우승을 시켰는데 레알마드리드와의 엘클라시코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코파델레이에서도 한 번 우승을 했고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서도골드컵, 지금 독일이 아니라 예전 서도골드컵 74년 그때 네덜란드를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또 유로 88에서는 네덜란드를 우승으로 이끈 그런 감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뉴스 미엘스 감독은 우승은 우승은 어제 내린 눈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정말 대단한 명언을 남기면서 좀 뭔가 이런 스웩 같은 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어제 내린 눈, 너가 없어졌다. 굉장히 딱 머리에 꽂히는 그런 말이네요. 이건 기자는 미엘스 감독 다음으로 퍼거슨과 문인유 감독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제가 이걸 뽑은 기준이 세 가지인데 일단 전술적인 천재성 그다음에 팀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전술적인 것은 토탈 푸벌이라고 하는 리뉴스 미엘스 감독을 했고 팀 매니징은 사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따라올 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7년 동안 그냥 다른 팀도 아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세계 최고의 팀을 이끌면서 거기에 데이비드, 맥컴, 라이언, 긱스, 박지성, 드바이트, 요크 이런 세계적인 스타들까지 계속 갈아가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 시킨 것 그거 자체가 정말 팀 매니지먼트 계에는 가이 갓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을 집어넣었고요. 나머지 한 자리는 일단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케이스가 다른 사실 펩가르디올라 감독이라든지 위르겐 클럽 감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감독들은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팀들 바르셀로나라든지 민헨 이런 팀들을 계속 조련을 했고 또 클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승 횟수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조제 무리뉴 감독은 FC4-2라는 그런 팀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시켰고 대단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현역 감독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감독이 아닌가 여기에 손흥민 선수도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을 얹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한국 선수 프리미엄을 다 넣으신 것 같은데 퍼거슨과 무리뉴 감독입니다. 퍼거슨 감독이 맨유 있을 때가 상당히 길긴 하지만 그게 진짜 맨유의 황금기기였잖아요. 그렇죠. 퍼거슨 감독이 맨유를 이렇게 잡은 맡으면서 그전까지는 리버풀이 사실 잉글랜드 축구의 해계문을 지고 있었다면 퍼거슨 감독 이후로 맨유가 계속 우승을 했고 특히나 프리미어리그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리버풀은 그냥 안 됐고 맨유가 리그를 장악하다시피 했거든요. 거기의 원동력은 바로 퍼거슨 감독이었고 특히나 우리에게는 말씀드렸다시피 박지성 선수가 함께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또 맨유의 황금기 그리고 한국 축구에도 뭔가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친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워낙 토트넘의 현재 감독으로 많은 팬분들에게도 익숙할 텐데 요새는 잘 안 쓰지만 스페셜 원이라는 수식어가 붙곤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FC 포르투에 있다가 2004년도에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시키고 난 이후에 첼시로 이적을 하면서 첼시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던데 나는 다른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중이 또 어중이 감독들이랑 다르다. 나는 정말 특별한 감독이다. 스페셜 원이다. 특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확실하게 박아놨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좀 떨어지면서 얼마 전에는 난 이제 더 이상 스페셜 원이 아니라 나는 험블 원이다. 겸손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미디어들을 손에 쥐고 좌지우지를 했습니다. 원 시리즈 하면 클럽 감독의 노말 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무리뉴 감독이랑 자기는 다른 캐릭터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이렇게 사교적이고 친근한 사람이라는 걸요. 자 이 이건 기자의 선택을 김정용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축구의 다양한 부분들을 고루 고려하시다 보니까 맥락이 없습니다. 아 그냥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항목이 너무 다르군요. 네. 그렇다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사키와 과르디올라 감독 선택하신 거죠? 저는 이제 거꾸로 좀 집요하게 맥락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대 축구에서 제일 전술적으로 중요하고 이 사람 때문에 축구가 더 재밌어졌다. 이런 사람만 셋을 골랐습니다. 아까 미엘스가 토탈 풋볼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다음에 90년 전후에 토탈 풋볼은 일부 선택받은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비슷한 거를 흉내라도 낼 수 있게 좀 대중화를 시킨 게 사키고요. 그리고 이런 가장 아름다운 축구 계보에서 제일 최근에 이걸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과르디올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퍼거슨 무리뉴는 재미없는 감독입니까? 그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전술적인 발전을 빼먹은 거죠. 아 그렇군요. 무리뉴도 바르셀로나에서 오래 있으면서 바르셀로나 축구를 배웠거든요. 그거에서 중요한 것만 빼먹은 다음에 그걸 수비적으로 푼 거죠. 아 좋습니다. 이건 기자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견 딱 들었을 때 딱 드는 생각은 저는 맥락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김정용 기자는 너무 왜골수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전술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여기에만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 부분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감독은 전술 전략 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팀 전체를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오물한 개구리에 불러서 맥홀수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분이 감독 선정하는 거에서 축구를 뭔가 본 스타일이 딱 이렇게 갈리는 느낌이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전술을 좀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오셨으니까. 사키 감독 얘기를 해보면 사키이즘이라는 전술을 토대로 밀란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사키이즘이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토탈풋볼을 하려면 굉장히 뛰어난 네덜란드가 좀 개방적인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암스테르담 출신의 개방적인 마인드로 축구를 배워온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1970년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제 사키 감독은 그걸 조금 더 많은 사람들 어느 나라에서 축구를 배웠든 사키가 만든 전술을 좀 습득하면 토탈풋볼 비슷한 걸 누구나 조금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중화된 매뉴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토탈풋볼은 한 20년 정도 동안 네덜란드 사람들만 할 수 있다. 그런 걸로 남아 있었다면 90년 이후에는 모두가 그거랑 비슷한 조직력 높은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 축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현재 제일 잘 나가는 감독 중 하나죠. 네. 무리누 감독이랑 정확하게 라이벌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죠. 데뷔 시즌에 바르셀로나에서 바로 6관왕을 하면서 최고의 데뷔 시즌을 보낸 사람이고요. 트로피를 29개나 땄습니다.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2011년도 우승 이후에 9년 동안 우승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 번 우승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장이죠. 두 분이 생각하는 명장 빅3를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건 그래서 명장의 조건, 기준이 뭐냐거든요. 두 분이 슬쩍 나온 것 같지만 짧게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성적을 넘어서 축구사 전체 다른 감독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여기에 주안점을 뒀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건 기자는요? 저는 축구 명장의 조건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결과를 평가받는 거에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전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가받는 기준은 결과, 결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레알마드리드 저번에 선택하셨군요. 네. 축구는 숫자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앞으로 더 많이 싸워주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 축구전문기자, 그리고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 스포츠. 김정현의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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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